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문재인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쪽에서 문재인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적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신뢰도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수사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문재인 부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측에서 문재인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는 것이고 법원에서 이와 같은 영장을 발급을 해준 것은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법원 측에서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 범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고 특히나 금융정보출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이와 같은 수사를 해야 되는 상당한 이유에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치권에서 법원이라든가 검찰을 잡아먹으려고 발톱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라 더더욱 그러하죠. 아무튼 법원에서 발권 영장에는 문재인 부부 명의의 계좌라든가 혐의 특정 기간 등이 특정이 되어 있고 그 기간을 보면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 후부터 문다이 부부가 태국으로 이줄가서 생활한 기간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이번에 계좌추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문다이 쪽에게 생활비를 지급을 한 그 내역을 파악하고 그의 사이가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뇌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좌추적에 나선 것인데요. 실제로 문다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경계적으로 능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가지고 문재인 쪽에서 문다이 부부에게 일정 부분 생활비를 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가 문재인의 사이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한 뒤에 문재인이 문다이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은 특혜를 받아서 채용이 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문재인의 사이가 취직을 하고 나서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서씨의 월급이라든가 주거비 지원 등 타이 이스타젯의 각종 금전적인 지원이 문재인하고 정치적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직이 문재인에 대해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다이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라든가 문재인의 사이가 항공사에 취업을 한 거 이거 두 개 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문다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대통령의 가족이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고 오히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라든가 가족들이 귀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머무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의 가족들 역시도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경우상의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경호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경호하는 것은 비용 차이도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지고 들어야 하는 상황이며 나도 이런저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가족은 현직 대통령일 때 가능하면은 국내에 머무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그의 딸이 원래 외국에 살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멀쩡하게 지내다가 태국으로 이주를 해버린 것은 아버지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다이가 해외 이주를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는 뒷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문다이 뿐만이 아니라 이상직 역시도 중진공 이사장이 된다라던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상직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달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상직이 이사장이 될 때 청와대에서 밀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또 문재인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 이사제 채용과 그들 가족의 태국 위주가 이상직이 이사장이 된 시점하고 아다리가 딱 맞으며 특히나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나서 중진공 공무원들이 문다이 부부의 태국 위주를 도운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항공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이상직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 이사제 임원으로 취직한 점이라던가 이상직이 직접 나서가지고 문재인의 사위에 급여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챙긴 것으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직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문재인의 사위가 꼭 필요한 인지여가지고 그를 채용을 했다라기보다는 문재인을 보고 문재인의 사위를 채용을 해서 그에게 급여를 주고 태국으로 이주를 가는 것을 돕고 태국 현지에서도 고가의 집 렌트비를 회사에서 제공을 했고 문다의 가족이 한국을 왔다갔다 할 때도 비행기 값을 공짜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 돈 법조계에서는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주던 생활비를 타이 이사제 등 이상직 전 의원이 대신 준 것이라면 그 돈은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상직이 창업을 한 이스트항공은 2019년 관광 수요가 많았던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 등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배분을 받았고 2020년 4월 달에 총선 당시에도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전주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이 뒷배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이상직이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이 문다의 부부를 도운 대가가 아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진짜로 이번 수사가 중요한 것이 전 정권을 향한 수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실제로 문재인 부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4년 가까이 뭉개고 있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 결론을 내기는커녕 수사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소환했다는 얘기가 수년째 들리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감각 무소식이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한 번 소환할 때마다 친문 세력들이 발작을 하면서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면서 검찰을 공격을 하고 있는 무항세인데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문재인의 사회 역시도 세 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알려졌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검찰 조사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작년부터 문재인 부부의 계좌 추적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대검 등 검찰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문재인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이 늦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야 이제야 수사가 조금씩 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원석 총장 체제가 마무리가 지어져 가니까 이제서야 검찰이 움직이는 것을 보이는데 문재인 부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수사이기 때문에 더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검찰 내부에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 측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번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